12일 0CSM 엔터테인먼트 측은 태연의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퍼포즈 퍼포즈 의 수록곡 너를 그리는 시간 드로잉 아워 모멘츠 의 미리 듣기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신곡 너를 그리는 시간 드로잉 아워 모멘츠 은 어쿠스틱 기타와 플룻의 섬세한 연주가 동화처럼 펼쳐져 태연의 감성 짙은 보컬에 더욱 빠져들게 만드는 발라드 곡이다. 가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는 눈부신 순간을 담았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 곡 넥에 들려주고 싶은 말 디어미 을 비롯해 월식 마이티 레지디 너를 그리는 시간 드로잉 아워 모멘츠 등 신곡 3개가 포함된 총 15개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타이틀 곡 넥에 들려주고 싶은 말 디어미 은 어쿠스틱 기타와 스트링 선율의 조화에 태연의 감성적인 목소리가 더해진 곡으로 가사에는 자신을 더욱 믿고 사랑하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 따뜻한 위로를 주는 발라드로 알려져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르의 관계없이 어떤 노래든 자신의 색깔로 표현하는 태연이 이번에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한편 태연은 오는 17-19일 3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TAEYONC ONCERT 더언신 태연 콘서트 디언신을 개최하고 팬들과 만난다. 자세히 접근해 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